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의 첫 번째 기본작업 자료 입력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실습하실 때는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제공된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서식을 지정하고 기타 계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재에 있는 데이터를 설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다른 통화 문서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 열기에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교재에 데이터를 설치해 놓으셨다면 C 드라이버 안에 커말 2급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으실 거고요.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커말 2급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실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가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연습하시는 것은 이론 폴더에서 자료 입력을 연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을 불러오고자 합니다. 이론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론 안에서는 기본작업, 계산작업, 분석작업, 기타작업 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예제고요. 교재마다 문제에 불러오실 파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예제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요. 시험에서도 자료를 입력하는 예제가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배점은 5점입니다. 저희 교재에서 출제 유형 1번부터 5번까지 실습할 수 있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예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본작업 1-1 옆에는 실습하신 결과 정답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2, 그 다음 1-2 정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이 제공되지 않겠죠. 기본작업 다시 1번에다가 이제 입력하고 기본작업 다시 2번에다가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로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1번입니다. 상공 약국 약품 매입표라고 작성된 제목이 있고요. 문제 내용을 봤더니 A3부터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너무 타자가 느려요 라고 하시면요. 입력 작업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꼭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 가시는 건 아니시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하시고 타자가 좀 느리면 마지막에 작업하시면 되고요. 난 타자가 느리지 않아요 하시면요. 정확하게 잘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A3부터 G12, F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또 편한 게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A3셀에다가 매입일자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고요. 뭐 날짜를 이제 입력하시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날짜 입력하시고 쭉 A12셀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A열의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면 B3셀로 이동하실 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셨다면 엔터만 누르셔도 자동으로 B3의 커서가 이동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입력하고 B열 데이터가 입력이 끝나면 B12셀에서 엔터 눌렀을 때 C3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면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요. 간혹 거꾸로 데이터를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Shift-Enter 누르시면 반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아래쪽 위쪽 Shift-Enter 위쪽으로 거꾸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하시고 정답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1-2번 예제도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1-3, 1-4, 1-5 마찬가지로 문제 제시된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예제에선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0, 1, 2, 3, 4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화면에는 숫자 1, 2, 3, 4만 입력이 됩니다.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하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0, 1, 2, 3, 4 라고 입력하시면 이제는 문자 처리가 되어서 0까지 표시가 되는데 왼쪽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 기호가 되면서 텍스트도 오른쪽에 물음표가 표시가 되잖아요. 이거를 숫자로 바꿀까요? 물론 숫자를 바꾸시게 되면 0이 없어지고 1, 2, 3, 4로 바뀌세요. 이럴 때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데 신경이 쓰이시다면 오류 무시하시면 표시되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한 상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0으로 시작하는 숫자 입력하겠다 하실 때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입력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